. 갈까요?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음악을 먼저 했었잖아요, 했는데 기타라는 악기, 특히 어코스틱 기타를 좋아했어요. 그리고 곡을 만드는 걸 좋아했고, 기타 곡들. 그 일찍이 몇 년도이셨죠? 골목길 걸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는 89년도에 대회 나온 거고, 앨범이 90년인가 91년인가 나왔을 거예요. 유튜브 이렇게 골목길 걸을 때 뭐 아니면 이성균 집사 뭐 이런 검색을 하면 정작 이성균 집사님보다 다른 분들의 리스트업이 쫙 있어요. 그러면서 다들 배틀하는 것처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국일 못 들어와요. 지금 이 타이밍에 골목길이 도대체 골목길 골목길을 하는데 이성균 오빠의 목사님의 아니면 그 당시의 집사님의 골목길을 지금. 한번 들어볼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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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